수원시 확진자가 나온 화성시 반월동의 한 기업체입니다. 이곳에서 화성시 두 번째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49살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신천지 신자인 안양 확진자가 진행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주소지가 화성 장지동으로 되어 있지만 코로나 검사 전까지 실제 거주는 수원 영통지역에서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교육 강사에 확진 소식이 전해진 이후 24일부터 사흘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왔습니다. 27일 동탄보건지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 60살 B씨는 남성으로 화성 진안동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남양읍 소재 한 아파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지난 22일 감기 증상이 있어 다음날 병점 소재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감기약을 처방받은 후 27일 오전까지 출근했습니다. 27일 오전 화성 DS병원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늘 확진 결과를 통구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해외여행이나 대구, 청도 등을 방문한 적이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 C씨는 41살 여성으로 화성시 능동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월동 소재 식당에서 주말 근무를 하다 지난 23일 수원 7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 7번째 확진자의 역학조사 중 접촉자로 확인돼 지난 26일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27일 감기 증상이 있어 동탄보건지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성시는 확진자들과 동거했던 사람들을 격리하는 한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26일 발생한 첫 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했고 추가 확진자들의 세부 동선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